와우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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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핸들 믹서 사용하는 방법 아실까요?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숫자로 떼기를 맞추시는 거예요 로테이션 해가면서 버터 유연아 지금 왜 내가 의식을 하지? ㅎㅎ ㅎㅎㅎㅎ 넣어봐주세요 다른덥한 알아보시면 팬 여행을 멈추기 전에는 완전히 낮은 단계를 하신 다음에 저같은 경우는 벽에다가 나눠서 털어놓으세요. 그리고 전원 꺼주시고. 그리고 두분은 이제 반죽부터는 두분이서 나눠서 하실건데 제가 대량 나눠드릴거에요. 벽에 있는거 싹 쓸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준 다음에 가르듯이 섞어주시는거에요. 이렇게 한번 섞어쓰면 이쪽으로도 힘줘서 갈라주시고 오레오레 같이 좀 깨주시는거에요. 이 깨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것도 하나의 주걱질로 인정이 되서 얘네들이 점점 뭉쳐지거든요. 그래서 뒤집고 갈라주면서 오레오 한번 또 뒤집고 이런식으로 섞어주시면 되세요. 마시멜로우를 여기다 다 올리니까 나는 일단 부어줄게요. 우선 요 반죽 하나씩 들어봐주세요. 손바닥으로 살포시 눌러주세요. 마시멜로우를 올리고 누르면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 약간 조금만 더 올라와도 여기까지 좋아요. 요로케 요만큼 많이 올라와야 정리할 수 있어요. 위를 톡톡톡 두드려서 윗면 주름 없애주면서 정리 오븐에 넣어볼게요. 모으시는 시간은 침묵을 걸리고요. 과자를 깨가지고 드릴거에요. 이렇게 쓰러진 애들은 손 조심하시면서 지금 세우셔야 굳어서 모양이 완성되기 때문에 쭉쭉 뽑아주세요. 네 조심하세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반이 많이 뜨거우니까 제가 채워드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제가 포장해드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만들었다. 오늘의 컨셉은? 오레오 스모어 소켓을 선택했기 때문에 약간 오레오 착장으로 입고 왔습니다. 와우 검정 맛 이 안에 있는 이 크림 그리고 토끼를 만들겠다는 가방의 페이지 가방 그래서 오늘은 오피디입니다. 오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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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